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27바퀴를 넘은 3천미터 개조 다같이 힘찬 목소리로 자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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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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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의 박수 김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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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아 가자 가자 대한민국 가자 심석기 심석기 자 다음 주자는 최민정 최민정 가자 가자 최민정 가자 자 최민정 김아랑 선수 터치 박수 김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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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진한테 터치 김현진 선생님 동원의 박수 자 여섯 바퀴 가자 가자 레어링도 가자 신석기 가자 가자 조심 신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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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평 최인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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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석기 신석기 김아랑 김아랑 관련 대한민국 김아랑 김아랑 김여진 가자 골수 김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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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상팀 아홉바퀴 아홉바퀴 신석기 최민정 선수에게 최인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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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종 정선수 대승 왕바퀴 자 자 이제 장번HAK 장번HAK 김여진 김여진 아홉바퀴 김여진 대한민국 선수대회 끝까지 응원해 박수 대한민국 선수대회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박수